소중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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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닦아야 할 여섯 가지 수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이라고 부르죠. 육바람일 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도 맞상 한번 육바람일이 뭐예요? 하면 대답도 잘 못하시죠? 네,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베푼다라는 뜻의 보시, 그다음에 계율을 지킨다, 지게, 그다음에 참고 또 이겨내는 거,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쉬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부지런하게 닦아나가는 정진,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선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라고도 하죠. 반야지혜. 그래서 이 육바람일 수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육바람일 수행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육바람일 수행법의 첫 번째를 보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럼 한 번 더 당황하게 해볼까요? 보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야 정신줄이 잡히시죠? 이렇게 이제 아까 좀 놓으셨죠? 네. 자, 보시를 이제 베푼다라고 하죠.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행복과 불행이 펼쳐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요.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고, 결국 복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짓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바로 베푸는 것,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부메랑 다 아시죠? 네. 부메랑을 휙 하고 던지면 다시 어떻게 되죠? 자기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인과 업보도 그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만큼 그 이상으로 누가 받게 된다?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또 공양을 올리는 것은 강력한 선업과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삶이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린다면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평소에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면 반드시 내가 그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같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마음에 욕심,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내 거, 나라는 거, 나의 거, 그리고 아끼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짓는 보시의 행을 원활하게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부처님 당시에 꽃을 파는 꽃장수 수많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꽃장수 수많아는 항상 매일같이 그 자스민꽃, 여러분 자스민꽃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진짜요? 그래요? 난 장미하고 국화 같은 건 봤는데 자스민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스민꽃 여덟 다발을 매일 아침마다 빈비사라 왕에게 바치고 동전 여덟잎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빈비사라 왕에게 아침마다 이 자스민꽃 여덟 다발을 항상 바치는 것을 일과로 삼았는데 어느 날 이 아침에 일찍 또 이제 왕에게 자스민꽃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서서 시장을 지나고 있는데 저기서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아침에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빛이 일어나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며 이 꽃장수 수많아가 가슴에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어쩜 우리 부처님은 저렇게 위대하고 거룩해 보이실까? 내가 부처님께 무언가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 하고 자기 주머니도 뒤져보고 주변에 뭘 드릴 게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뾰족한 게 떠오르지 않아요. 뭘 드릴까?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공양을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하다가 왕에게 올릴 여덟 다발의 꽃이 딱 눈에 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이 꽃이라도 올릴까? 그런데 그 꽃은 누구에게 올려야 되죠? 왕에게. 왕에게 올려야 할 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지금으로 치면 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성을 내면서 왕이 벌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왕에게 줄 꽃을 그냥 부처님한테 올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런데 이 꽃장수 수많아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지금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런데 지금 공양을 올릴만한 게 없다. 그런데 여기에 꽃이 있구나. 그런데 이 꽃은 왕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왕에게 꽃을 바치지 않고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것을 왕이 안다면 나는 사형을 당하거나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옛날에는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왕에게 이 꽃을 바치고 왕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들 이번 생에 쓰고 나면 다 끝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뒤에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공덕은 그 선업과 복은 굉장히 크다고 했다. 내가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며 그 공덕을 내가 수 없는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끝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 업보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불자죠. 그래서 그 꽃을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꽃을 올립니다. 딱 꽃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다 삼배를 올리는 순간 부처님께서 꽃 공양을 받으시자마자 몸에서 엄청난 백갈래 백개의 광명이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그 꽃 공양을 받으시고 몸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온 이유가 그 수많은 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꽃을 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올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부처님이 좋아도 여러분 부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표정 보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좋아요? 부처님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목숨 걸고 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못할걸요? 못하죠. 어쨌거나 이 수많은 꽃장수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엄청난 왕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공양을 받는 순간 부처님의 몸에서 엄청난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공덕을 올린 그 시주 우리 수많아라는 꽃장수의 공덕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광경을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도시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야 부처님의 몸에서 엄청난 광명이 뿜어져 나왔대.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봐. 도시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는데 자기가 올린 꽃공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백갈래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수많은 가슴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뒤에 왕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내가 앞으로 이 공양을 올린 뒤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될 것인지 그런 근심과 걱정을 다 놓아버리고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빈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거의 이제 수많은 아이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징글벙글해서 얼굴이 환한 미소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또 바구니는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머어머 오늘 대박 쳤나보다 오늘 매상 좀 얼렸나 보네 무슨 로또 맞은 사람 마냥 그래서 여보 오늘 뭐 장사가 잘 됐어요? 꽃을 많이 팔았어요? 아니요 오늘 꽃 판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희한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거 빈 바구니를 가져왔는데 그럼 오늘 왕 빈비사랑 왕에게 자스미 꽃은 갖다 올리셨어요? 아니 안 올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 오다가 거룩한 부처님을 뵀는데 내가 너무나 복을 짓고 싶어서 왕에게 드릴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는데 부처님 몸에서 환한 백갈래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엄청난 복을 줬어.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하는데 부인은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굉장히 어리석은 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인과 업본이 복을 짓는다느니 공양을 올린다느니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남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가 이 인간을 믿고 어떻게 결혼했대. 이러면서 이제 우리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대사가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왕에게 올릴 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으니 이제 당신은 어쩔 거예요. 하니까 남편 수많아, 꽃장수 수많아가 하는 얘기가 뭐 기껏해요. 죽거나 나라에서 추방당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요. 대답 안 하시네. 싫어요. 그 부인이 너무나 소름이 끼쳐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미쳤나 보다.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어린 아들,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꽃장수 수많아의 부인입니다. 왕에게 기니 드릴 얘기가 있으니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빈비사라 왕이 아니 오늘 아침에 항상 오랫동안 항상 제 시간에 가져왔던 꽃을 안 가져오니까 왕도 궁금하던 차에 부인이 왔다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오늘 왜 꽃을 안 가져오고 자네는 왜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니까 왕이시여 죄송하옵니다. 텅척하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우리 남편이 왕에게 올릴 그 꽃을 지나가는 부처님한테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남편하고 오늘 이후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부디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오버다.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이 사고치면 끝까지 같이 가겠어요. 오늘부로 너랑 인연 끝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하기 애매하죠. 아까 오 하기도 오늘 이렇던 것 같은데 아니죠. 끝까지 같이 가실 거죠. 분위기가 오늘 물이 왜 이런가요. 여하튼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인네는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남편의 얼마나 큰 공덕을 지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여인네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부처님의 신도였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났을 때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 빈비사라 왕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아라한이 되는 거룩한 성자가다는 네 단계 깨달음에서 1단계 깨달음 수다왕가를 얻은 성자였다고 합니다. 왕이 그리고 왕의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부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신도인 빈비사라 왕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올릴 꽃을 부처님한테 올렸으니 오히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더 어떠하겠어요. 기쁘고 좋겠죠. 혹시 수많아가 이걸 다 알고 우리가 빅피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그렸다. 그거 다 알고 혹시 계획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왕이 그래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을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빈비사라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시장에서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과 제자들을 궁전으로 모십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께 제가 오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궁으로 드시죠. 그래서 이제 궁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궁전 안에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궁전 앞에 앞들에 가만히 앉으셨대요. 그래서 아 빈비사라 왕이 아 부처님께서 이 앞들에서 공양을 하시고자 하나 보구나. 딱 눈치채고는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또 눈치 없이 부처님 안으로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계세요? 뭐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진짜 눈치 없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큰 대형 청막을 쳤답니다. 점심을 드실 때 핵살이 뜨거우니까 부처님과 스님들이 이제 그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공양을 하실 수 있도록 크나큰 대형 천막을 치고 난 뒤에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들면서 부처님과 제자분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부러 궁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궁전 앞들에서 공양을 하신 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냐면 수많은 존재가 오늘 꽃공양을 올렸잖아요. 그 꽃공양을 올린 그 꽃의 공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존재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처님과 거룩한 선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들이 쉽게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앞들에서 공양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공양을 드신 뒤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왕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법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고 공양을 한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수많은 꽃공양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뒤에 이제 조용하게 제자들과 사원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원으로 가는 것에 배웅을 다 하고 난 뒤에 왕이 그 꽃장수 수많은 하를 부릅니다. 수많은 하를 딱 불러요. 그러면서 그대가 오늘 나에게 갖다 주어야 할 꽃을 부처님에게 올렸을 때 그대는 두렵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수많은 하가 마음으로는 살짝 두려웠으나 부처님께 이 공양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쁨과 희열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내고 그대를 처벌 내린다면 그대는 어찌하려고 했느냐 수많은 하가 하는 얘기가 기껏해야 죽거나 기껏해야 죽거나 죽으면 맞짱 끝인데 기껏해야 죽거나 나라에서 추방당하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 너는 지금 후회가 없느냐 저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그때 빈비사랑 왕이 환한 미소를 치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참으로 진심으로 훌륭하구나 그대야말로 정말 불법에 대한 부처님의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뿌리 내린 진정한 불자이다 칭찬을 하면서 왕이 어마어마한 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면서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아나안스님께서 부처님께 담가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꽃장수 수많은 부처님께 목숨을 걸고 꽃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꽃공양을 올렸는데 왕이 오히려 칭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꽃공양 한 분 올렸는데 그렇게 큰 상을 받는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나안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수많은 꽃공양이 사소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수많은 꽃공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공양을 올린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양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 꽃을 사소한 공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담가같이 얘기하십니다. 수많은 왕에게 얻은 어마어마한 보물도 앞으로 얻게 될 공덕에 비하면 큰 산 옆에 있는 반딧불과 같다. 수많은 오늘 열애에게, 부타에게, 세존에게, 부처님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꽃공양을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유네 세월 동안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하늘세계 신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신으로 살다가 살다가 복이 다하고 나면 인간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어찌 수많은 왕의 꽃공양을 사소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수많은 왕이 꽃을 올렸기 때문에 큰 공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꽃을 올렸건, 쌀을 올렸건, 초를 올렸건, 밥을 올렸건 어떤 마음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바친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공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보시,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 이 복력의 힘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또 수많은 왕이 꽃공양을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단 이 인생이 얼굴에 잘생긴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세상 같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왠지 모르게 조금 얼굴이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이제 사람들에게 좀 보호받고 예를 들어 똑같이 실수를 해도 이런 얘기가 저도 굉장히 씁쓸해지는데 제가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똑같이 실수를 해도 조금 얼굴이 못 나고 조금 그러면 화를 더 많이 내고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야 너도 이런 실수를 다 하네? 막 약간 이런 옆에 있다 보면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셨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 욕계. 왜 욕계냐? 욕 나온다고 해서 욕계가 아니라 살다 보니 이 세계 진짜 욕 나오네. 그래서 욕계가 아니라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인간이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망 중의 하나가 음욕이랍니다. 음욕은 다른 말로 성욕을 뜻하죠. 성욕. 가장 강력한 욕망이 성욕인데 성욕의 밑바탕에 성욕의 밑바탕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 대한 어떤 기울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이렇게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뇌신경 의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을 볼 때 우리 뇌에서 마약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어떤 조건이 형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당신이 내 마음의 착각이 아니라 뇌에서 마약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하고 비슷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번 생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전생에 꽃 공양을 올렸거나 꽃을 공양 올렸기 때문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를 내지 않을 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죽어서 독사로 태어나거나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얼굴이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등등의 얘기가 있죠. 자 이와 같이 꽃 공양을 올린 공덕은 다음 생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수많아 존자도 수많아라는 이 꽃장수도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아마 태어낼 때마다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되고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빛자분들이 끊임없이 마음으로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수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수달. 이름이 수달이에요. 그래서 이 수달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수달. 그 이 수달이라는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베푸는 걸 좋아했댑니다. 항상 복을 짓는 마음으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켰답니다. 나는 어차피 돈이 많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사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시하기가 힘들고 부자인 사람은 보시하기는 쉽지만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죠. 부자 정말 큰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런 거에 훨씬 부담이 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달이라는 부자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내가 어차피 부자라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건 진정하게 복 짓는 거라고 할 수가 없다.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복 짓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문득 머리에서 확 밝아지면서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면 그래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라고 권유를 하자. 내가 직접 보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잘해서 설교를 하고 셀법을 해서 사람들이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보시를 하게 내가 인도해 준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냐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제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복은 없는데 인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인복은 있는 것 같은데 제복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경전에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공양을 많이 올리면 직접 공양을 올리면 태어날 때마다 제복을 얻는답니다. 제물복이 있대요. 대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라고 권유를 하지 않으면 인복이 없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보시해 베풀어 부처님한테 공양 좀 올려라고 권유를 많이 하면 인복은 있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가 보시하거나 공양하지 않으면 대신 뭐가 없다? 제복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고 남도 베풀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줘야 태어날 때마다 재물복도 있고 인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달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고 보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일으키고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하얀 코끼리를 탄 뒤에 하인들을 이끌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시하십시오 공양을 하십시오 공양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면 그것이 내 복이 돼서 다음 생에는 저와 같이 큰 부자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푸십시오라고 이렇게 널리 도시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앞다투어서 막 보시를 올렸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느 거지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유일한 재산이 자기의 알몸을 가리는 담요 하나뿐이 없었대요. 담요 하나 담요 하나로 자기 몸 하나 가려가지고 맨날 하루하루를 이제 걸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밥을 빌어먹으면서 살았던 거지 여인이 있었는데 이 거지 여인은 어느 날 이렇게 시장을 왔는데 저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행사가 있나? 무슨 잔치가 있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저기 수달장자 수달이라는 큰 부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물건이라든가 음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거지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수달장자는 이 땅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부자 중에 하나인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구걸하는 겁니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면서 에이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구걸을 하겠냐 그게 아니라 수달장자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보시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달장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들 감명을 받아서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공양 올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수달장자에게 이렇게 보시를 대신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거지 여인의 마음이 찌리릿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 수달장자같이 큰 부자도 저런 공덕을 짓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는가 평생을 거지로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적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자기 삶을 살펴봤더니 한 번도 누군가에게 베푼 적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거지 여인이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지지려도 복이 없이 거지로 살아가게 된 것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안 지어서 그렇다. 복을 많이 안 지어서 그런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 이렇게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무엇으로 태어날까 거지로 태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생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며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다음 생에도 거지로 살아야 된다 하면 얼마나 거지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뒤에 내가 이번 생에는 나도 무언가를 보시해야 되겠다. 내가 뭘 보시할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뭐가 있어요? 알몸을 가리고 있는 담요만 있는 거예요. 알몸을. 그런데 그 담요를 벗으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자기만 창피한 걸 떠나서 민폐예요. 민폐. 그렇잖아요. 거지 할머니가 알몸으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민폐죠. 안구 테러라고 하죠. 그런데 거지 할머니가 도저히 공약 올릴 게 없으니까 고민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보시한 게 없는데 이번에도 보시할 게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무엇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장담하겠냐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멀리서 몰래 이렇게 수풀 속에 들어갑니다. 몰래 이렇게 수풀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곳에 들어가서 수달장자님 수달장자님 하고 불러요. 수달장자가 누가 나를 부르지? 그 여인네가 저 여기 수풀어 좀 오시겠어요? 제가 공약 올릴 게 있는데요? 하니까 수달장자가 아니 그럼 나와서 당당하게 주지 왜 또 불러? 이러면서 그런데 이 수달장자가 사람이 참 착하잖아요. 부처님께 보시 올리고 싶다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뭐가 휙 하고 날라온 거예요. 수달장자가 얼떨게 딱 받았는데 아주 드러운 걸레 같은 게 누가 걸레를 던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요인데 하도 하도 이렇게 찌든 때가 그냥 꼬들꼬들게 배기니까 걸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담요를 그런데 이게 뭔가 누가 나한테 장난을 치나 그래서 하인한테 말합니다. 누가 나한테 걸레같은 담요를 던졌는데 내가 이 이 뜻을 모르겠다. 차마 이걸 보시한다는 건 생상도 못한 거죠. 너무 더러우니까. 야 하인한테 저 숲에 가서 무슨 일인가 한번 확인해봐라. 하인에 가서 숲에 딱 갔는데 여기 뭐 사람인듯 짐승인듯 사람인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왠 할머니가 옷을 딱 하고 벗고 있는데 뭐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하인이 으악 하면서 눈을 가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보시를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하나 남은 내 몸을 가리는 담요를 보시했습니다. 이걸 쓸 수 없으면 스님들의 발 닿는 걸레라도 쓰게 해주십시오. 스님들의 발 닿는 걸레라도 쓸 수 없으면 차라리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스님들의 방을 닿는 걸레라도 한 번 써주신다며 제가 그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인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인이 다 이제 수대장자에게 와서 그 자초지정을 다 선명을 하니까 하인도 울고 수대장자도 울고 하늘도 막 울고 하늘이 우니까 저기서 할머니도 엉엉 울고 수대장자가 이야 나 이 더러운 걸레를 누가 나에게 던졌나 나를 놀리는 건가라고 의심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구나 하나 남은 이 자기의 알몸을 가리는 이 담요조차 보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진정한 보시가 아니겠냐 지금까지 내가 한 보시가 오히려 부끄럽게 참으로 딱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화려한 그 금빛과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신대 옷을 거제 할머니에게 줍니다 할머니 당신의 이 소중한 보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걸 쓴 데 있게 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대신 내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 할머니가 그 옷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 부처님의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에 정말 확실하구나 걸레 같은데 담요를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 자리에서 금은보아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이 화려한 옷을 내가 얻었구나 보시의 공덕이 분명하구나 라고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며칠 안 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갑자기 죽어버렸답니다 죽었는데 당연히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담요를 부처님께 공양 올린 강력한 공덕의 힘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 때 이 하늘색의 신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천안통으로 자기의 전생을 이렇게 꿰뚫어봤대요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하고 봤더니 뭐였어요 그렇죠 거지 할머니였던 거예요 거지 할머니였는데 무엇을 올렸다 내 몸을 가리고 있는 그 꼬들꼬들 그 때가 잔뜩 끼어있는 그 걸레 같은 자신의 알몸을 가렸던 걸레 같은 담요일만정 정성을 다해서 그 공양을 올렸던 공덕의 힘으로 자기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와 내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것은 다 누구의 공덕이다 부처님과 수달 장자 그 수달이라는 부자 덕분에 내가 하늘색에 태어났으니 내가 감사의 뜻을 표해되겠다 해가지고 한밤중에 그 수달장자의 집에 내려와서 이제 수달장자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그리고 또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선배의 예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아침에 다음과 같이 이제 문안인사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어젯밤에 부처님이 계신 방 안에 환한 광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사연입니까 무슨 인연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전생의 수달장자에게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던 담요를 보시한 노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노파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그 공덕을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탄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내 방에 잠시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간 것이다 그때 하늘색의 신인 천신이 내려온 이유로 인하여 내 방에 환한 광명이 잠시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담요 그 걸레로도 쓰일까 말까 할 정도 그 더러운 담요조차도 그것을 보시하는 사람의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며 능이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선업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복을 지어라 복을 짓되 복을 짓는 가장 첫 걸음은 바로 무엇이다 보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대신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신 중요한 게 보시를 할 때 화려하고 귀중하고 좋은 것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시하든 그 보시하는 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 그렇죠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보시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쉽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100원 하나라도 10원 하나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것들이 다 나의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길을 걸으시다가 어느 날 길을 걸으시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하실 시간이 돼서 어느 여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인의 집에서 가만히 바루를 들고 있을 때 그때 밥을 짓고 있던 여인이 다 부처님께서 그 집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이렇게 밥 한 덩어리를 바루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 있던 남편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퍼주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그냥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우 저것들은 맨날 밥 얻으러 뭐 얻어 먹으러 오고 아우 미워 죽겠어 얄미워 이렇게 이제 남편이 싹 옆에서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밥 한 덩어리에 딱 얻으시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추건을 해줬답니다 하나를 심어서 열을 낳고 열을 심어서 백을 낳고 백을 심어서 천을 낳고 천을 심어서 만을 낳고 만을 심어서 억을 낳나니 이 밥 한 덩어리의 공덕으로 큰 깨달음을 얻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추건을 해줬답니다 그 옆에 있는 남편이 그 얘기도 듣고 갑자기 화딱지가 나서 아유 뻥치고 있네 이러면서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 밥 한 덩어리 그거 줬다고 무슨 하나를 줬으니 열을 낳고 열을 심었으니 백이 낳고 그럼 허험된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남편이 부처한테 싹 쏘아붙였대요 못됐어 그렇죠 부처님께서 다 미소를 지으면서 거기서 내 말 내 말에 토를 달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싸웠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 왜 믿지를 못합니까 거사님 저 큰 나무를 보십시오 저 나무는 본래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저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나무도 하물며 저런데 하물며 사람이 의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겨자씨만큼 작은 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공덕에 언젠가는 크나큰 복덕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감정기복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겨자씨만큼 작은 복을 지어도 언젠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나의 복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내가 그만큼 무엇을 많이 지었다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도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내가 그만큼 전생에 복을 짓지 못했구나 그러니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는 내가 부지런히 복을 짓자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고맙습니다